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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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다 주가 너무 근심 걱정이 올라와 좋지? 걱정해주는 게 좋지? 뭐가 힘들어 좋잖아 이거 안 인정 안 하려고 하네 자 우리 X기는 고민이 있습니까? 아니면 망공받아 아 이건 답답하다 하는 거 두 개 다인데요 응 일단 딸한테 버림받은 그 두려움이랑 그 아들 보면 호떡이 보는 두려움이랑 혼자 암투명하고 있는 동생이랑 죽음비 공포가 그 두려움이 계속 괴로움과 싸우는 것 같아요 괴로움이 좀 떨어졌다가 거짓말 좀 하지마 말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좋아 두려움이 사랑이네 이야기도 막 이렇게 암투명하는 내 동생 어떻게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네 여동생 막 그러고 있어 아들을 보면서 열등이 어 쟤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면서 어 내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야 뭔가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는 느낌 근심 걱정이 사랑이라고 두려움을 엄청 좋아해 집착하고 있어 두려움을 너무 거부해서 이제는 집착하는 가해자 하나 됐어 자 내가 여동생 어떡하니 암 걸려서 해줘 봐 하면서 잘 느껴봐 마음을 응 빨리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니까 뭐 애기해 해줄게 계속 응 잘 먹어야지 다 망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둘이 다 근심 걱정만 계속 올라와요 그거 근심 걱정 할 때 어떠냐고 버리려고 해도 버려서 안 버려지지 계속 올라오지 집착하고 있잖아 너무 좋아 자 좋은 자기가 못 느끼네 안 느끼려고 그래 고집부리네 이야기도 고집 문제 내가 해줄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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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힘들어서 어떡해 뭐 해다줄까 뭐 해다줘 응 뭐 해다줄까 응 내가 뭐 해다줄게 언니가 얘기해봐 얘기해봐 내가 다 해다줄게 내가 널 생각해 가만히 냅둬 그냥 가만히 냅둬 필요하면 얘기할게 나는 너 생각하면 너무 근심 걱정이 올라와 어떡할까 뭐 해다줄까 뭐 해다줘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 너도 좋지 너 좋잖아 언니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 걱정해주는게 좋지 좋지 뭐가 힘들어 좋잖아 이거 아니 인정 안 하려고 하네 이야기 죽어도 동생이 언니가 계속 집착 쓰니까 괴로운거지 변신경증하니까 아니 좋아 동생도요 괴롭다고 하면서 좋아 항상 쌍방이야 내가 근심 걱정할 때 좋으면 걔도 좋은거야 내 핏줄이잖아 똑같아 둘이 서로 먹이 먹는거야 근심 걱정하는 애고가 시랄시랄 하던데 막 저하고 저하고만 그런게 아니고 밑에 동생하고도 그런다고 부딪치고 싸우고 막 자 그거는 이거랑 같은거야 남편과 남편과 자식한테 사랑 표현할 때 예쁘게 했어 이제까지 지랄지랄했어 예쁘게 했어 예쁘게 안했어 지랄지랄했어 안했어 지랄지랄했어 그게 애정표현이잖아 동생도 그거야 다른 남이 그러면 지랄지랄 하겠냐고 남이 걱정이 좀 아우 괜찮아 뭐 이러겠지 그치 내 자매니까 지랄지랄 하면서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는거야 거꾸로 한다고 내가 사랑 표현을 대신에 근심 걱정으로 하듯이 걔도 근심 걱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안 보고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그걸 집착하는데 그걸 안 보고 화를 내면서 표현한다고 나도 아들한테 근심 걱정 올라오면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했어 표현 안하고 화를 냈잖아 그치 얘를 사실은 이 근심 걱정을 집착하고 있는데 네 얘를 사랑으로 느껴 근심 걱정을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어릴 때 엄마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근심 걱정으로 했을거야 네 그치? 네 아버지가 아프니까 네 초등학교 때 4,5년을 병상에 계셨고 그게 뭐 죽을까봐요 응 그러니까 계속 근심 걱정으로 집착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걸 보고 커서 몸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마음이 아니야 너무 웃기잖아 내 근심 걱정 싫어하는데 집착하는게 그치?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고집 부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마음이 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죽이네 그치? 욕 오늘도 있잖아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10대 애가 10대 애가 10대 애가 조폭인가 누구한테 사주를 했는데 엄마 아빠 죽여달라고 청부살이 70만원 주고 그 사람이 또 너무 조금 줬다고 안 했어 또 그러니까 얘가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줬어 또 내가 경찰이 잡았는데 그게 마음인 거야 이해가 되냐고 10대 꼬맹이가 자기 마음도 똑같은 거야 개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그게 있어 그러면 그 인식하고 느껴보면 나와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근식 걱정에 평생 집착을 해서 있잖아 내 머리로는 나는 근식 걱정하는 거 싫은데 이거에 너무 집착해서 이게 가해자잖아 근데 이 가해자를 내가 원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야 근식 걱정을 근데 이거를 내 가해자를 인정을 못해서 얘가 끊임없이 근식 걱정을 창조해 이제까지 내가 물어볼게요 송혁이가 이제까지 근식 걱정 안 하고 살아온 적이 있어? 없어 날마다 만들어줘 넌 그거 좋아하는구나 띡죠 근식 걱정 그 걔가 나라고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걔를 붙잡고 있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있어 어떤 마음이든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딱 잡고 있거든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근데 거부하는 가해자만 인식해 이거 좋아하는 가해자 분명히 있어 거부하는 만큼 너무 좋아 왜? 내가 근식 걱정 할 동안에 나는 뭔가 필요한 사람 같고 쓸모가 있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사랑을 하고 남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잘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루종일 하잖아 그럼 내가 뭔가 엄마 역할을 하고 되게 했다고 느껴 이 열등이 애고 입장에서는 근식 걱정하면서 집착하는 게 한 거지 근데 그게 살기지 자기 가해자라는 걸 모르고 가해자에 딸려가서 계속했으니까 애가 점점 잘못되는데 그 염력으로 그것도 모르고 난 뭐 한 것 같다고 그걸 모르면 이상한 거야 평생 근식 걱정으로 살았으면 내가 그렇게 근식 걱정하고 난 후에 내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야 이해 안 돼요? 나는 그렇게 해서 불리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거야 제자가 공부가 안 되는데 내가 막 근식 걱정을 했다? 한 시간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? 근식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걔를 불러내서 혼을 내키든지 아니면 가서 뭐 안아주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계속 마음에서 이걸 한다고 얘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질 건데 하고 있고 그게 내가 엄청 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딱 그놈이라고 그게 집착하는 거라고 그걸 하면서 엄청 사랑한다고 느껴지고 뭔가를 한다고 느껴지고 내가 얘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착각을 해 빙이가 가해하고 있었으면서 가해자인데 알아들어요? 근데 왜 그거를 가해자로 인식 못 하냐면 근식 걱정이 올라오면 딱 느껴지질 않아 어떻게 하면 싸워 싸우지? 그걸 느껴줘야 되거든 느낄 때 있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빙이 버릴 때 가장 힘들게 버리는 게 근식 걱정이다 환장하는 거야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집착했다 거부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여동생의 암이라는 병을 붙들고 이거를 막 집착했다가 거부했다가 집착했다가 거부했다가 계속 이걸 해야 돼 가해자 자체지 그치 근식 걱정이 최고의 가해자라 최고의 살기야 뛰어난 염력을 자랑하는 가해자야 느끼는데 정말 그러니까 몸 치우 들어가고 소금하고 하면서 그걸 집중해서 느껴야 되는데 진짜 식은땀이 빡빡 나도록 느껴줘야 돼 처음에는 근식 걱정이 시작하는 뭐냐면 징징이야 징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는 어때 아아아아 이러잖아 그치? 그거를 참아서 커서는 근식 걱정이 된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른의 방식으로 징징이 하는 거라고 엄마가 평생은 지금부터 그러고 계속 그러지 건신 걱정으로 그치? 어릴 때 그 애기들 그 징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어어 싫어 싫어 막 이러잖아 그치?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기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올라오면 그 아기 마음 안 보려고 하는 거야 애기들이 다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거 왜 그러냐면 애기는 당연히 올라오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버림받을까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주고 계속 올라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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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그치?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애기 마음을 못 봤으니까 그 징징거리던 애기 그것 특히 참았어 우리 아기는 그치? 참으니까 더 세졌어 그래서 그 징징이가 근식 걱정으로 된 거야 그래서 근식 걱정으로 들어가는 방법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징징이를 하면서 들어가야 돼 징징이를 하면서 들어가면 근식 걱정이 올라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올라와 애기 때 징징이를 더 많이 풀고 그리고 엄마를 보면 그리고 엄마를 보면 엄마 근식 걱정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? 짜증나고 설계도 올라오고 짜증나고 설계도 올라오고 짜증나고 설계도 올라오고 거부감만 느껴요 그치? 하지만 내가 똑같이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 보니까 근식 걱정 네 집착하고 있는 거야 싫어한다고 극단을 통하는 거야 극과 극은 내가 그 정도로 싫어했어 그러면 그 정도로 그걸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봐 삶이 얘기해 주지 머리와 몸이 이렇게 괴리되는 거야 머리는 근식 걱정 싫다고 해놓고 내 살아온 삶을 봐 계속 근식 걱정만 했어 그걸 계속 만드는 놈이 있는 거야 자꾸 버려서 거부하는 가해자만 붙잡고 집착하는 가해자를 안 봐서 그걸 엄청 많이 풀어내야 돼요 징징이 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근식 걱정했던 기억 떠오르면서 그걸 그대로 느껴야 돼요 자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거부하는 근심 걱정 가해자가 납니다 근심 걱정 가해자가 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악의 마음 올라오면 절대로 고쳐줄 수 없는 아기 마음 올라오면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근심 걱정하며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. 그 아기 마음을 거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집착했다 거부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아기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. 그걸 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. 자 따라합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아기 마음 아기의 아픔이 바로 접니다. 바로 접니다. 이 아기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. 이 아기를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근심 걱정 가해자가 접니다. 근심 걱정 가해자가 납니다. 그걸로 집착하고 있는 거야. 근심 걱정으로 그러니까 이 아기 마음을 딱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줬잖아. 그치? 집착만 하고 거부만 하고 집착하고 거부만 하고 그러니까 이 아기 마음을 느끼라고 날마다 현실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맨날 퍼지게 하는 거야. 그래서 근심 걱정 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마음을 안 들어가려고 계속 내가 고집부려. 거기 들어가야 돼. 그 아기 마음을 근심 걱정했던 마음 풀고 기억버리기로 그 아기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늘 있었을 거야.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알죠? 그게 나라고 하고 느껴져야 돼. 근데 그 아기 마음 올라와도 또 버렸을 거야.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 이걸 안 느껴주고 버리듯이 현실에서 올라오면 그 에너지 느껴지죠. 그 괴로움. 그치? 그걸 막 느껴야 되는데 순식간에 버려. 너무 괴로워. 아니면 그걸 느낄 때는 빠져버려. 거기에. 생각에 빠지면서 이게 가해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느껴.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야. 가해자라는 걸 인식한다. 그 다음에 느껴준다. 괴로움 에너지를. 그럼 조금 느끼다 보면 두려움이 딱 올라오면 이게 쭉 내려가.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이 확 올라와요. 그래서 그 아기 마음을 느껴야 돼. 자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은 지금 나랑 해보니까 인정이 좀 돼요? 되지? 이제. 옳지. 그래서 그거를 나라고 인정해줘야 돼.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올라오는 그 X를 나라고 계속 인식.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X를 나라고 인식. 그래서 그걸 느껴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올라오면 그게 의존하는 아기지. 그치? 그 아기 마음이 나라고 인식하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느껴줘야 되는데 무관지옥에 빠져버리는 거야. 영원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막 그 두려움 속에. 그치? 무관지옥인 거야. 그냥 끌려가지. 그치? 그러지 말고 이게 마음이라고 느끼면서 천천히 느껴주는 거예요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아기의 아픔이 아기의 아픔이 두려움이 두려움이 바로 접니다. 바로 접니다. 그걸 인식하고 느껴주는 거예요. 자꾸 기억버리기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빙이가 통째로 이렇게 들리면서 나가게 돼요. 소금도 하고 하면서 그럼 인식하면 온 몸이 통이야. 버림받은 아기를 너무 근심 걱정으로 거부하고 집착하면서 하도 버려서 근심 걱정에 껍질이 있어요. 그거를 좀 징징이로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 올라올 때마다 가해자라고 버리지 말고 느껴주면서 두려움으로 분리를 해주면 그 아기 마음이 올라와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이지. 그러면 그거를 딸려가지 말고 그걸 마음이라고 인식하고 느껴주는 거야.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또 그것도 느껴주고. 알겠죠?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런 아기 마음 그거 올라올 때까지 계속 느껴주면 그 상태를 계속 느껴주다 보면 현실이 편안하게 돌아가요. 그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. 영채님을 부르는 거야. 엄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이런 아기가 됐잖아. 그럼 이제 와. 그거는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. 마음이 그 아기를 늘 느낄 때 내가 온 거야. 약자가 안 되는 분은 기도빨이 안 먹힐 거야.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아져도 집착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야. 그 아기가 될 때까지 뭘 느껴져야 되는지 알죠? 근심 걱정 올라올 때 버리지 않는다. 계속 붙잡고 느낀다. 그러면 이게 두려움으로 들어가면서 빙의가 뜨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얘가 훅 내려가요. 그러면서 이제 아기 마음 올라와요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. 그때 또 그걸 마음으로 인정해서 느껴준다. 빠지지 않고 두렵다고 버리지도 않는다. 그래서 일단은 징징이부터 해서 근심 걱정부터 분리하고 다음번에는 아기 마음 올라오면 분명히 따라가거나 버리거나 이럴 거야. 그때 한 번 더 해서 아기 마음 올라올 때 느껴주는 거. 그래서 아기 마음으로 계속 살 수 있으면 그 약자 마음 그 아픔도 느끼고 그 약자 아기에 죽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이제 끝이다. 절망감이 무관지요. 그거를 이제까지는 맨날 싸우고 피했지. 근데 아니야. 마음이라고 용감하게 느껴주고 소금하고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 아기도 그 약자 아기랑 똑같아. 오르가질도 막 올라오고 아픔이 컸던 만큼 사랑이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서 편안해져. 인생이. 알겠습니까?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응. 계속 현실을 창조하는 거야. 그리고 동생이 화내는 건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화내는 거지. 근데 그거 좋아하고 있어. 동생도. 좋아하니까 창조해버린 거예요. 자기 인생에서. 딸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버림받았는데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냥 그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냥 떨어지셨을 텐데 계속 괴로움으로 그건 뭐냐. 근심 걱정하고 있잖아. 그것도. 그것도 느껴줘야 돼. 근데 근심 걱정을 또 버리고 있는. 걔랑 또 싸워.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마음만 올라오면 싸워. 그냥 느껴. 느끼다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 빙의가 쭉 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현실에 딱 올라오면 싸우고 있어. 근심 걱정하고 자꾸 버리고 올라오면 또 버리고 탁구공처럼 하고 있는 거 알지? 그러면 안 돼요. 그걸 느껴주는 거야. 쫙 느껴주면 두려움이 이렇게 뜨면서 그게 분리가 돼. 그러면 그 아기 마음 올라오면 또 그 무관지우고 또 아기 마음 무관지우기구나 또 느껴줘. 그럼 또 분리가 돼. 알겠죠? 그래서 두 단계만 분리를 하면 되고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들고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수행 와서 청산하거나 이제 그 소금 같은 거 먹고 하면 분리가 일어나.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야. 예전에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수치는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 듣고 있고 그게 올라올 때 느낌도 알아. 그치?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. 그러면 안 돼. 확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얘기했지. 태풍의 눈은 고요해. 무관지우기 중심까지 딱 갈 때까지가 문제야. 딱 가서 서 있으면 내가 왜 이랬지? 그리고 내가 태풍의 눈에 수면 무관지우기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이 태풍이 이렇게 가라앉아.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지면서 내가 어떻게 떠올라. 그러면서 버려져. 세상의 태풍의 눈과 다른 거야. 내가 그걸 조종할 수 있어요. 내 마음의 태풍이니까. 무관지우기.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거나 버리거나 무섭다고 버리지 말고 무관지우기 오면 그래 와라 확 느껴주면서 막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영체방 와서 막 풀어 죽고 싶어요. 막 무서워요 아파요 막 이렇게 부르다 보면 중간에 가서 그럼 별거 아니었는데 그랬구나.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알겠죠. 그러면 중심에 서 있고 싹 가라앉아. 이렇게 무관지우기를 몇 번 겪잖아요. 그러면 이래. 별거 아니네. 그 다음부터 무관지우기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라. 나는 바로 벗어나요. 딱 오면 딱 느껴주면 바로 쫙 이렇게 돼. 그러니까 편하지 인생이. 무섭지가 않고. 그런데 예전에는 나도 무관지우기 한 번 오면 몇 년씩 걸린 게 부지기수지. 십 년 있었던 무관지업도 있어. 죽고 싶다. 알겠죠. 그런데 항상 버려서 자꾸 올라오고 평정이 안 되는 거야. 용감하게 들어간다. 두려워하지 말고. 알겠죠. 용감하게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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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